고춧가루 저는 원한 고춧가루 계란 replicate 여러분 고기는 어떤걸로 적립한 국외로 입 conse을 한다는 의사? 지랄, 유통, 허파, 간, 지랄, 껍질 이렇게 되어있어요. 오리고기. 고춧가루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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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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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아저씨 모델료 내야 돼요 네? 안 넣어요 아 이거 마찬가지죠? 요렇게 나와요 유튜버 싶은데요 아 이거 사모님 고기니까 모델료요? 아하하하 유튜버 하시는 거니까 사인전 되시니까 아유 지금 이번 리필 해가지고 먹었는데 술을 못 쉬겠어요 지금 하하하하 맛있게 드셨어? 맛있게 먹었어 아하하하 배가 부어서 아흐